옷을 골라 입는데 좀 찐 거예요 근데 이미 입고 나온 거죠 이거 어떻게 힘을 주면 열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 이기동 목사님 계신 이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첫째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위해서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근사님 최고 제가 많이 격려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많이 위로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큰 성부 되고 싶어요 더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경고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통로에 저의 그 물질이 쓰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땅도 하늘도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아버지 그 물질의 통로를 좀 더 이렇게 많은 왕의 제자들에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좀 이따가 내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뭔 일이 일어났냐면 집문서 다섯 개를 누가 보냈어요 저한테 등기 전해준다고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해가지고 나는 그냥 통로를 좀 열어서 사업을 좀 대박나게 해달라 했더니 집을 다섯 채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주님 감사한데 안 받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대박나고 싶습니다 집은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문서가 지금 이제 택배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다 촬영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넣었고 그걸 바로 택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앞으로 등기 전하겠다고 내 보고 서류를 몇 개를 좀 해서 보내달라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하는데 김미진이가 재물을 구했다 김미진한테 재물을 주라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맙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돈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왜냐면은 내가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카톡 다 넣고 택배 도착하면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울어요 왜 울냐 이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시네요 그래서 그 집 다 파니까 20억도 훨씬 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저는 제 사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되십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넘어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꿈꾸십시다 우리 뭔가 하십시다 이 유비전 교회와 새 가난한 교회가 뭉치면 NCMN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성부 되려면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너희들은 두 가지를 너희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만몬입니다 이 만몬을 너희들 삶에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가 속부입니다 너희들 삶에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처리해야 된다 만몬은 어색해 우리가 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정리를 하라 그래서 이 속부에 대해서 여러분 심장으로 좀 이 말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누가 보금 12장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밭에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는 사람입니다 그게 물을 주고 그게 햇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한 10평 정도 고추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텃밭에서 똑같은 일조량이었고 똑같은 비를 맞는데 바로 여기 심은 고추와 바로 여기 심은 고추가 다르더라는 거죠 모종도 똑같은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가 예를 들면 서너 개만 열리면 여기에는 주릉주릉 고추가 이렇게 부러질 만큼 열리더라고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주일인데도 맺히는 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밭에는 10배 어떤 사람의 밭에는 100배 또 어떤 사람의 밭에는 24,000배 왜요? 조 하나 심어 보면 조 알에서 나오는 게 24,000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배가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좀 돈이 없고 좀 가난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배가 시키면 저를 넘가한다는 거죠 저는 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돈이 많았던 친구들이에요 내가 그 쌀 한 데를 빌리기 위해서 내가 내 친구한테 갔을 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요 나하고 이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나님은 작게 배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만일 만배로 배가 시켰다 해보세요 어찌 되는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세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소출이 풍성했는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축복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의 여기에는 농부입니다 농부 이 농부에 지금 이 창고가 있죠 우리가 농사지면 곡식을 창고에다 드려야 되는데 농부의 창고에다가 꽉 채웠다요 창고라는 창고는 다 채웠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그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때가 뭐냐면요 곡식이 넘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막 넘쳐요 더 쌓지를 못해요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시즌이 온다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저의 모든 성경적 기반의 말씀은 저의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친 겁니다 충성된 자는 뭐라고요? 대가자다 너는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맡겨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내 제자들이 이제요 다 강사로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보내요 그런데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홍 목사님이 잘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홍 목사님의 이 탁월한 말씀 네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어서 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서성에 대해서 최대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서성에게 배운 그대로를 전하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홍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이 시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넘치는 시즌이 올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이 시즌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55분은 왔는데 이 시즌이 4년 반 만에 올 거라는 상상은 못했어요 근데 홍 목사님이 그때 이 시즌이 빨리 올 거니 여러분 정말 이 시즌 안에서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4년 반이 지나면서 타락해버렸죠 돈이 저는 서라수의 하나님도 경험했고 그라탕도 경험했고 저는 그랜지의 하나님도 만났고 저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한꺼번에 많이 주어지니까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게 뭐래요?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가 너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돈이 빚이 다 갚아지면 50억을 벌려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그 사이에 4년 반이 흘러가면서 저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돈이 나의 주인 되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동안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는 그 어느 날 저에게 돈이 1억 2천만 원이 생겼어요 빚 이제는 빚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런데 돈이 1억 2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신랑 차 사준다고 그랬어요 1억 2천짜리 차 사준다고 우리 신랑한테 다 줬어요 우리 신랑은 또 그 차사를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1억 2천 내가 쓸 것이다 성교사 4명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제가 뭘 잘한다고요? 마지막에 뭘 잘해요 제가? 그걸 잘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1억 2천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중성 할렐루야 중성 그런데 그거 몽땅 1억 2천이 이제 50억 부대에 끝난 제 전재산이었거든요 그걸 몽땅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제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순정했죠 제가 잘하는 거예요 순정 그래서 갈등할 수 있지만은 끝내는 순정 이걸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를 저를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진짜 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이 시점 여러분 성빈 이 성빈들이 온 땅에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빈들을 온 땅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구제사역도 해라 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다 돈 드는 걸 맡기셨어요 이 성빈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돈을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번 간상을 한번 보세요 얼만큼 많이 쓸 분인지 이분도 돈을 많이 쓰실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비전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버는데 이 사람들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조달합니다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빌리포스입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4장입니다 빌리포스 4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보금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이래 참량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리포 사람들아 이걸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빌리포 사람들입니다 이 빌리포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아 이러면서 여기 성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주었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주었다 너희들에게 내가 쓸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포 사람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너희가 준 선교 헌금을 받아서 내가 풍족해 줬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 선교 헌금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가 뭐냐면 이것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다 재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다 너희들의 선교 헌금의 결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두 번째 선교 헌금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거죠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았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재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은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은혜는 또 이 말씀은 네 게시록 5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게시록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피로 값 주고 사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직 제사장 직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피로 값 주고 사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그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특히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들여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이방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있죠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예배자인데 예배는 절대로 빈손으로 못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안 오고 여러분이 주일날 100원이라도 넣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못 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원금의 의미를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못 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로 가져왔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받쳐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것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던 예수를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게 됐다 이 말이 이 빌리포스 말씀하고 이해를 해보면 너희들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풍족해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사도 바울이 그 돈 가지고 전도하는 데 다 썼다 너희들 성경금 받은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양육도 식이고 그 사람들 피로도 채워도 주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쳐진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빌리포스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다시 빌리포스 4장에 가보면 빌리포스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16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한기로운 제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너희들의 준 성경금이 영혼구원을 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기롭게 그 영혼을 제물로 받으셨다 사도 바울이 예배하러 올 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돈 1억씩 2억씩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온 천지가 하나님의 돈인데 물론요 1억이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쁜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쁜 것은 이방 나라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고 싶은 거지 예배할 때 제물 말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는 지금 돈을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춤추는 것은 이방인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이방인을 제물로 나의 예배의 제물이 지금 이거 돈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예배의 제물이 이방인의 영혼구원이다 이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9절에 뭐라 했어요?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이건 다 외워버려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 빌리포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피로를 채웠나요? 사도 바울의 피로를 채웠어요 성경금 보냈습니다 이들은 성부들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쓸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성경금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피로를 다 채울 것이다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성부, 돈 설 줄 아는 성부를 채우시고 여기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온 땅의 주의 종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두 사람 같이 상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워낙 흥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배할 때마다 춤추고 뛰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내가 춤출 일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되겠다 저는 돈을 1억 2억도 많이 헌금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하죠 내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복음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막 100명씩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막 10명씩 결신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의 제사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 살 때는 찍었습니다 저 백일호 아줌마는 내가 반드시 나의 예배할 때 제물이야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리고는 백일호 아줌마 가는 동선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가시냐고 이러면 아이고 놀래라 이러면 아이고 어디 가시냐고 막 이래서 또 막 따라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외국 갔다 오고 이럴 때 뭐가 좋습니까? 뭐 프로폴리스 치약 같은 거 네 좀 좋은 거 이런 거 그거 좀 가져와가지고 늘 넣어다니면서 주면서 아 제가 외국 좀 갔다 왔는데 이것이 닦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네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아 뭐 이런 거 가져왔노 그리고 받아 먹으면은 일단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영양크림이나 뭐 이런 것도 들고 짠 나타나면 아이고 놀래라 아 제가 이게 두 개 원 플러스 원이네요 이러면서 또 하나 주고 또 뭐 수박 이러면 또 수박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대해 줄게요 이러면 또 가끔씩 문자로 뭐 어렵다 좀 기대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총동원 조주일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전화 백일호 아줌마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총동원 주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네 근데 나 아는 사람 백일호 아줌마밖에 없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안 먹는 건데 이래요 아니 나는 진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 근데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단신밖에 없어 그냥 한 번만 한 시간만 따라가주면 돼 절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오지 마 그냥 한 시간만 따라가줘 내가 먹은 게 많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따라가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여줘요 그러면 알았다 한 시간만 그러면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따라갈게 이렇게 이제 결정해놓고는 금식 들어갑니다 아버지 백일호 아줌마 제가 제물로 제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식하고 그 다음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놓습니다 목사님 오늘 가는 아줌마 목사님 진하게 악수해줘야 돼요 우리 또 장노님 좋아하는 장노님한테 전화해놓고 새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는 앞에서 세 번째입니다 뒤에 앉히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반드시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딱 앉혀서 그날 따라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예배 설교 말씀이 죽을 쏘시네 그래서 아 진짜 오늘 때는 왜 또 저렇게 죽을 쏘시냐 나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울고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새가족을 위해서 수준을 좀 낮춰서 쫙 풀어 가신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을 보니까 너무 이게 좀 낮아 보이는 거죠 근데 얘는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담임 목사님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와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냐고 그러면 뭐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생겼을 때는 인상이 좋다 이게 좀 생겼을 때는 아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안 생기는 건 다 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인상이 좋다 어떻게 이런 인상이 좋냐고 막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 장노님도 막 해주고 밥 먹고 갈래 이런 밥 안 먹는데 그럼 바깥에 가서 또 밥 잠깐 먹고 이제 모셔드리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맙다 고마우니까 또 뭐예요? 포도 한 상자도 사들고 가서 어머 100일 하지마 너무 고맙다 아니 안 먹는다고 아니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쭉 있다가 검열중 돼서 전화 안 통합니다 100일 하지마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좋지 거지 인상이 그러니까 좋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목사 중에 목사다 진짜 하고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해놓고 전화 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날 또 전화합니다 있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전화를 해요 새 가족들을 데리고 온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아 예언을 하시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100일 후 아줌마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네 뭐라고 그러면 모두 궁금해 뭐라고 뭐라고 예언했다는데 하나님 아시지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00일 후 아줌마한테 예언을 했다네 그걸 좀 전달하라고 하네 아 얘기해 바로 뭐랍니다 100일 후 아줌마는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 받을 사람이라네 이렇게 맞잖아요 뭔 축복? 아니 자녀 선선이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 축복이 온다네 이야 막힌 문제가 예수 믿으면 딱 이게 불린다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100일 후 아줌마 딱 보고 악수하는 동안 바로 하나님이 개시했다네 이거 전달하란다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100일 후 아줌마 같으면 어떻게 했어? 계속 100일 후 아줌마는 그 얼굴 자체가 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 간상 보는데 예수 믿어야 복 받는 상이래 그 100일 후 아줌마 안 된 거 많았지 이런 거 그게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네 이것만 믿으면 뚫려 분다네 그리고 보통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데 그거 잃어가지고 전달 끊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찾아간다 또 100일 후 아줌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또 일러 갔다 왜냐하면 100일 후 아줌마는 반드시 복 받아야 된다고 교회 한 번만 더 데리고 되고 오래 어떡하냐? 나는 진짜 그게 아니었는데 또 뭐 그런 예언이 나오고 그러냐 꼭 100일 후 아줌마는 예수 믿었고 복 받아야 된대 이 말을 계속해 근데요 놀랍죠? 내가 검식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네 검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건설가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 제일 예뻐요 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 전도왕은 항상 1, 2, 3등에 내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비전 교회에서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할걸요 제가 중국 사람들 다 전도회가 옵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카톡으로 중국까지 막 위채널을 하면서 일로 전도회가 맞죠? 그렇죠? 내가 이런데니까 내가 그래서 아마 유비전 교회도 내가 안 적어봐서 그렇지 내가 아마 전도 1등일 겁니다 시간만 되면 누구 자랑하느냐?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시간만 되면 헌 목사님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뭐 욕할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욕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교회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거는 어느 단체나 다 실수가 있어요 교회는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장노인들 자랑하고 우리 교인들 자랑 이러면 바깥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빌리포 사람들 마기아이토니아 사람들은 돈을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에게 성경금 보냈더니 사도바울은 그 돈을 가지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이 성경금한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울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 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께서 여러분, 속부와 성부는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기 나간 성빈들 이 성빈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르지만 이 속부 되는 이거는 본인들의 성부로 살 건지 속부로 살 건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삶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고가 꽉 넘치는 시점 이 창고가 꽉 찼어요 이 창고 꽉 찼는데 이 창고 넘치는 시점 이 창고가 넘치는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내가 성부 살기로 결정하는가 내가 속부 살기로 결정하는가 이 시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넘치는 시점에 성부들은 삶이 다릅니다 이 넘치면 넘치는 거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성부들은 넘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성빈들한테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금 보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속부 이 사람은 지금요 속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속부들은 넘치는 재물이 있으면요 넘치는 거 절대 나만 줍니다 하나님 나라 안 써요 이 창고를 오히려 부셔버리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이만하게 짓죠 이만하게 창고를 이만하게 짓고 오히려 여기에 자기 거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고는 절대로 내가 부셔치지 않습니다 성부들은 창고는 항상 그 창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창고예요? 요만한 창고입니다 성부들의 창고는 그런데 내용물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창고는 똑같은데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천원짜리로 꽉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만원짜리로 꽉 채워줍니다 창고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표로 꽉 채워줍니다 네 번째는 거기에다 검땡이로 꽉 채워줍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에다 다이아로 꽉 채워줍니다 그러면 창고를 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재물은 어마어마하게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창고를 부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속부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 보금 다시 가십시다 누가 보금 12장 자 16절 17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한 거죠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 참 하나님 보고 계셨죠 저 넘치는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봤더니 창고를 부숴버려라 그리고 큰 창고를 넓혀서 여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이릅니다 같이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절고하자 하리라 하되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심 없는 거죠 영혼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내 혼자 평안히 먹고 내 혼자 잘 살면 돼 이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속부에 대한 뭘 말했냐면 정의를 말했습니다 이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뭡니까? 자기에게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은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고 큰 창고에 하나님께 대해선 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금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이 큰 창고 지연 이 속부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네 영혼을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이 큰 창고에 꽉 찬 거 이거 누구 꺼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굉장히 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은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이 내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이룬다 그것은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에게 온 축복이에요 그러니 축복도 그대로 오지만 아브라함의 시에게는요 하나님 이루실 그 비전도 같이 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 같이 오고 모든 비전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고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해결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는 내 애들을 사과 다 줬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제가 아버지 다시 마음을 경고하게 합니다 믿음을 사는데 실수하고 실패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꼭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사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돈이 필요한데 그 아파트 좀 한 채 팔아와라 이래도 끄떡도 안 해요 아버지 이 아파트 내 거고요 우리 아들 거고요 우리 자식 건데요 이거 뭔 팔아 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죽으면 그 아파트 새 채 누구 거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욕기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욕기서 2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악인이 같이 있습니다 욕기 27장 13절이에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성경에서 돈하고 관련돼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속부로 바꿔 읽어도 별로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해될 겁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기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무엇인지 14, 15, 16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미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될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냐면 속부의 재물을 누구한테 주냐면 의인에게 주겠다 부의 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자손은 네가 그 속부처럼 쌓아놓은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속부가 비록 은을, 의복을 티끌같이 준비해도 절대로 그것이 너 자식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입게 될 것이다 경고장입니다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미가스 말씀 더 봐보십시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스 말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음하게 말씀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미가스 6장 10절과 11절과 12절 네, 이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출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아까 말했죠 거부자들 이때 이 부자는요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대도다 그러니까 속부,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이한 재물, 가정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 입은 혀가 거짓대도다 그러니까 이 속부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속부들은 부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정직 여러분 속부는요 만몬의 역량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몬의 첫 번째 역량이 뭐냐면 부정직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직이에요 속부의 특징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속부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13절에 이 속부, 그름으로 여러분 그름으로는요 결과를 말합니다 속부의 결과입니다 그름으로 뭐라고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으니 내가 먹어도 배부러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실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냐면 속부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내가 속부에 결과를 주는데 그 첫 번째 결과는 병을 보낼 것이고 이 두 번째 결과는 재물이 다 끝날 것이다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낙심한 자는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냐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병을 보내고 그런 속부에게 재물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것 같을 때는 패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놓고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왜 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왜 그런 결과를 주는가 16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병 보내겠다, 재물 없애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했는 이유인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몰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에 섬겼던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은 농업신이에요 원래 바알의 이름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오냐면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어 있다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다 사탄이다 사탄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만몬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키니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황폐한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황폐한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뭐 때문에 그런지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으로 왜 그런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10장 17절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루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리까 이 부자 청년은요 진짜 얻고 싶은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어째해야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계명을 이미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정음도 하지 말며 속여 뺏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영생을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답일까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거는 이 청년이 너무 잘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선생님 그거는 내가 의료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한 청년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청년이 성숙한 청년인 것도 이해해야 돼요 단지 이 청년은 딱 주인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진짜 답을 주는데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곤 6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헌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이 청년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난한 자한테 주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돈을 건들었을까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면 천국 갑니까? 뭐 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돈을 건들었냐면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을 건든 거예요 이 청년이 쏟고 있었죠 내 진짜 주인 깊숙이 뭐가 있었냐면 만몬이 있었죠 돈이었죠 그래서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하니까 바로 만몬이 드러났죠 이 청년한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가 뭐라고 하냐? 저 예수를 떠나가 저 예수가 예수 말 듣지 마 이거는 네 거야 왜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 속삭이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 6장 16절 말씀해 보라고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정함을 받으면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이 청년한테 지금 다쳤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오고 있다는 거죠 두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속삭이고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서 예 아단과 하아는 따먹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 정령 죽었죠 네 따먹는 걸 선택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말에 순정하면 순정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청년에게도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창세기 3장 사건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인데 주라 사탄은 절대로 안 돼 빨리 예수를 떠나가 마지막은 진짜 주인 말을 듣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요 진짜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순정하든지 떠나가든지 이 청년은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디모델 선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만몬이 우리에게 전략으로 넣는 것이 목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전략으로 쓰는 것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만 만들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이 청년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준 거죠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돼 돈이 힘이야 돈이 권력이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주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돈을 사랑하기만 만들어버리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대로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23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재물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이때 이 부자는 속부입니다 이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못 나가요 여러분 속부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귀하고 돌이키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유일하게 주인이 주님일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부는 주인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만몬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누가 보검 3장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누가 보검 3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대제사장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다 이 말은요 3장 1절에 보면 티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이렇게 말했어요 티베르 황제 15년째다 이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졌고 그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분봉 왕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 왕들은요 티베르 황제에게 아부하고 가전 아부를 다하고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훅 훅 훅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냐면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한 사람을 잡아준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님 앞에 천심으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실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적어도 지금은 김미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보다 저는 7절과 8절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보고 싶어요 7절, 8절이 뭐예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름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뭘로 대답했냐면 돈으로 대답했죠 영생에 지금 여기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도 뭘 얘기했냐면 이 세례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장차올 진노가 뭐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영벌이에요 영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지옥 가는 길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름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옥 가는 길을 피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는 거죠 너희들이 영벌을 피하려면 너희들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니까 이 세례 요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불특정인 무리들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 찾아왔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벌 가는 것 이걸 너희들이 피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것도 돈으로 얘기해요 그 세리들이 왔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진노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부정직한 삶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14절에 군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를 피합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받은 검료를 족한 줄 알아라 몽땅 돈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생을 얘기하는데도 돈으로 예수님이 대답하고 영벌을 얘기하는데도 돈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주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뀌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주인이냐 아니면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돈이냐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이건 실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 33절에 여러분한테 너무나 죄송하지만 자 지금 이 두 줄 제가 서 있는 이 중앙으로 끊겠습니다 이 중앙으로 끊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오늘 천국 갈 약물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른쪽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미안한데 이 줄을 끊어서 이쪽에는 오늘 지옥 갈 염소물입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리며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자는 거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나 창세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너희들을 위한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 이유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근에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인들이 대답하되 아닌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접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40절에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41절에 왼편을 바라보면서 같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와 굉장한 말이에요 지옥 가랍니다 지옥 지옥 가라 그 이유를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안 돌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돌봤습니까? 그러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런 어떻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움켜잡고 너희들이 너 혼자 속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부어주는 재물로 정말 그들을 부욕해 하는가? 누가 주인인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미가스 가보면 그때서야 이해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병을 보내고 왜 재물을 다 없애는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병 보내고 재물 보냈는데 왜 이 결과가 오느냐?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어째됩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주인이 주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속보들은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보다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속보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미가스 말씀에 병을 보내고 너희들의 모든 재물을 끝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 끝내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감춰놓은 것은 칼에 붙여버리고 씨를 뿌려도 주수 못하게 하고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 못 바르게 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못 먹게 하고 이유가 오무리의 율래와 아하베 집의 모든 예뻐가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이 두 가지로 함께 얘기하겠다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너희들이 낙타가 바늘기로 못 나가므로 내가 이 두 가지로 항폐하게 치면 그때 왜 돼요? 그때 왜 됩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속부자리에 뭐 어디 있어요? 재물 다 날아갔죠? 병 들었죠? 속부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돌아와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제가 병 들고 재물 다 날아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한 분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제 병 이거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 분만 기회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말할 때 돌아오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부정직한 삶으로 돈을 위해서만 사는 이런 사람은 속부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속부인지 속부가 아닌지 그런데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만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색한 찬스의 밤입니까?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속부인데도 여전히 재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날아갔어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속부인데 여전히 나는 건강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겠어요 이 밤에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는 곳곳마다 돌이키시라고 내가 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민숙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인이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흰눈보다 희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날따라 너무 간절하게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장노님 한 분이 날 좀 보재요 은퇴하신 장노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죠 그런데 이 은퇴하신 장노님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참으로 속부로 살았군요 그런데요 나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속부인데 망할 수가 없대요 내가 왜 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은퇴했대요 사업 다 정리했대요 은퇴를 하고 자기는 그걸 건물을 다 샀대요 서울에 몇 개를 샀대요 그리고 1, 2, 3, 4층 이런 건물 조그만한 건물 건물들을 몇 개를 샀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 임대 수익을 자기가 한대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70도 넘었으니까 임대 수익을 하기 때문에 그 임대 수익에서 돈이 1억도 훨씬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망할라 해야 사업을 해야 망하지 망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속부인데 그래서 장노님 그래서 해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망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속부 중에도 망할 속부가 따로 있지 나처럼 이런 속부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노님 연하받지요? 하나님이 연하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모든 도구를 다 쓰는 거 봤지요? 박농쿨까지 쓰시고 벌레도 쓰시고 동풍도 쓰시고 물고기도 쓰시고 장노님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손에 회개하소 그러니까 장노님이 하이 간사님 아는데 난 사업 안 한다니까요 장노님 오늘이 주께서 장노님 이제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은혜 베푸신 줄 아세요? 큰데도 장노님이 웃었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왕의 재정학교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왔어요 간사님이래 많이 본 사람이야 우리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간사님 잠깐만 밖에 좀 나오래 밖에 나가니까 그 속부 장노 아! 장노님 그 서울의 그 집 그런데 재정학교에 어찌 들어왔어요? 아무한테 말하지 말해 왜요? 이러니까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미국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들이 벤처 기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진짜 좋은 데는요 지상 낙원입니다 그런데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옆에 딸 옆에 아들 이래 있는데 아버지 한국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들어오세요 그래 미국에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 보니까 미국이 뭐 천국이거든요 그 좋은 그 지역에 이래 좋은데 아버지 그 이제 70 넘으셨고 이제 80 되고 90 되면 누가 모십니까 제가 모실 테니까 미국 들어와서 같이 사십시다 우리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노님이 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미국 갔어 이제 한국 안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걸 아들한테 다 벤처 기업에 투자해줬어 왜 됐을까 왜 됐을까 쫄딱 망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재정학교 들어온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간사님 내가 눈에 뭐가 씌였지요 여기 남으면 그 1억도 더 나오는 그거를 왜 팔아가지고 그거 갔냐 이거예요 내가 뭐가 씌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똑바로 정신을 차리려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장노님이 뭐가 씌였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뭐가 씌였지 거짓을 왜 했을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방법으로 못 막는다니까요 막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다 막았지 안 막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재정학교에 네 그 왔대니까요 누가 왔냐면은 의사선생님 한 분 왔대니까요 이 다 하는 얘기예요 뭐 간호사만 60명이 있다나 엄청 큰 병원이에요 의사도 뭐 수십 명 있고 그 병원에 병원장인데 엄마가 죽을 때 삼벽을 줬대요 근데 저 엄마가 속 부였대요 그래서 삼벽을 받고 왜 좀 잘해보려고 병원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3년 안에 삼벽은 날아가고 병원 날아가고 살던 집 날아가고 500에 월 20만 원짜리 살면서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 의사선생님이 중폭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폭 맞은 그 몸으로 재정학교 학생으로 왔대니까요 내가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의 생이 풀리면 좋겠어가지고 그걸 감정했다니까요 학생들 앞에서 속부의 재물은요 자녀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속부의 재물로 자녀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속부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혹시 죽기 전에까지도 속부다 이러면 그 재물 자녀한테 주면 큰일 안되니까요 죽기 전까지도 회개 못했다면요 빨리 그 재물을 도네이션 해야 돼요 사회로 하는 하든 교회로 하는 하든 그렇지 그걸 자녀에게 내가 줬다 이러면요 그 자녀가 망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10편 73편입니다 10편 73편은요 다위 시대에 서여진 아사벳입니다 속부가 왜 형통한 것 때문에 이 10편 기자가 시험 들었고 넘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3절 4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근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너무 시험던 거예요 하나님 10편 기자가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 악인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 그랬고 병 걸리게 하신다 그랬고 재물을 날아간다 했는데 내 눈에는 악인들은 항상 평안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질투가 나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니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죠 그들의 마지막을 보라 이름에서 17, 18, 19일 악인의 마지막을 기록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항패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 나이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의는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넣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름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올 진노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부정직하게 살지 마라 인생하게 살지 말고 만문을 끊어버려라 너에게만 부여하지 말아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줄 때 그 재물을 쓰고 싶은 이유는 온 땅에 잃어버린 영연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재물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소와 양을 번성할 것이고 은금을 정신시켜서 내가 먼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 못 받으면요 돈 흘러 못 보냅니다 내가 집도 없고 내가 못 살고 이런데 어떻게 돈을 흘러 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의 창고를 꽉 채우겠다 우리의 창고를 꽉 채우겠다는 것은 빚이 없는 겁니다 빚부터 갚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체가 내게 있는데 빚이 10원도 없어요 빚부터 다 갚아지면서 너희들의 그 창고를 꽉 채우면서 흘러 넘치도록 해서 넘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이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씨로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세우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쪽으로는 엄중한 메시지만 한쪽으로는 세컨 찬스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이죠 나는 아직 그 재물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세구의 복음이 뭡니까 오늘 내가 주원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의기하고 돌이켜서 자리를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부예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고행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뭐 극락 간다 이렇게 말하지마 극락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속부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네요 제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했던 거 회의기합니다 나에게만 부여하게 살았던 거 회의기합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 제가 아버지와 뭐라도 정말 나누는 삶 살겠습니다 부정직하게 돈 번 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하고 회의기하는 게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성부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예수를 의지하고 아버지 회의기하고 돌이킵니다 하는 순간 자리가 속부에서 성부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부는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성부로 살기로 결단하는 부터 재물이 불어나는지 재물이 줄어드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셔야 여러분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재물이 불어나네 놀라운 속도로 재물이 많아지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십시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물의 윤례를 따라가지 말라 아베지엠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하지 말라 속부들은 회의기하고 돌이키고 만문을 거절하라 예 아버지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회의기합니다 아버지 돌이킵니다 아베지엠의 모든 예배로 아베지엠의 모든 예배로 아베지엠의 모든 예배로